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사 뉴스는 참 이재명의 맛, 이재명의 뜨거운 맛입니다. 아주 강력한 맛인 거죠. 이게 예고편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이렇게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분들은 일체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쟁의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이죠. 백근원조 친문이 맛본 이재명의 맛 다 처벌인 것 아닙니까? 이제 친문이 이번에 거의 다 제거가 되는 거죠. 당내 살아남은 사람은 이인영 씨 정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친문의 황태자 임종석이 공천에 탈락했고 고민정은 최고위원을 사퇴했고 윤영찬은 탈당했고 윤영찬 의원이 비우호적 기사를 올렸다는 이유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한 사람이구먼요. 이 원우 의원 홍영포 거의 뭐 좌장이죠 친문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건 조정법을 밀어붙였고 서른 이런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된 거잖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거 왜 하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신세진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신세진 게 일체 없다 이야기죠 너희들 알지? 지금 그 자리 내 자리인지 알지? 그 자리가 내가 이름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들 내 이재명 너희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너희들이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물어본 일도 아닙니다만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동안의 정황이나 정거물들을 다 확보하고 되면은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들에게 신세진 게 없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누가 그 자리를 내 자리한테서 빼앗아 갔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자리를 내 자리잖아 누가 장난쳤어? 너희들 중에 누가 장난쳤냐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제거를 안 했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친문도움이 없이도 선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친문도움 없이도 이번 선거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친문도움 일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선거에 승리하는 메카니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폭주하듯이 달려가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그런 처신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처럼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도움이 일체 받지 않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전부가 다 걸린 혈전이자 일전인 겁니다 저선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게임인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승리해야 될 게임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겨야 될 게임인 겁니다 대승을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먼저 공중분해시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국힘당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신가 하는 건지 여러분 송영길 씨가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라는 것은 거의 생명줄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씨의 계양 어른 거기에 여러분들 투표자들의 성향도 그렇고 송영길 씨가 워낙 지역구를 여러분들 잘 관리해놨기 때문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송영길 당대표하고 여러분들 겨를 수 있는 만한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런 자리를 그냥 어떻게 선뜻 주겠습니까 공짜로 줄 때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씨가 아마 감옥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왜 그렇게 넘겼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586 운동권들이 다 이렇게 제거당하는 건 본인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여러분들 다 끝이 난 거죠 개파 패권주의 원조인 친문이 상상도 못한 강적을 만나 속수무책당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뭐 거의 파격적인 그런 인물 같아요 기성의 어떤 뭐 이런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본인이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협상도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용도변경을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해가지고 여러분 그 공벽 아파트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양반의 최종적인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 친문의 대거 숙정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한테 신세진 게 없다는 겁니다 신세진 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번 그 자리가 내 자리잖아 너희들 알지 내 자리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 거야 막판에 너희들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이긴 선거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걸 날려버린 거야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너희들 없어도 이번 선거 이겨 내가 선거를 다 장악했거든 너희들이 도움 필요 없단 말이야 너희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야 이런 거죠 선거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면 완전히 이기면 전부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만일에 친문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몇 사람 살려주겠죠 임종석 씨 정도는 그러나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씨의 그런 독주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참 송영길 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되면 오랫동안 권력을 분점해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임종석 씨 같은 사람들이 전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덜판에서 그냥 살아남은 그런 어마어마한 강적을 만난 겁니다 이재명 씨의 무자비한 칼에 운동권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되는데 문제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병원님 부정선거 없을 겁니다 이상일 님 말씀하신 무슨 근거로 없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을 것 같으면 냉컴지럼 국민의힘이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냉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일 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누누이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없겠냐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없을 거다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 못 이기면 그냥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가는데 어떻게 이러면 못 이깁니까 선간이가 왜 저렇게 이러면 들 인쇄 날인 계속 고집합니까 부정선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고 당위하고 실제를 구분할 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주년에서 마키아벨리 한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세상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